네, 안녕하십니까. 블루오션 영어 조합법인의 이사 김태현입니다. 저희 영어 조합법인은 2015년 설립되었고 저희 가두리 양식을 하시는 어민이 모여서 만든 영어 조합법인입니다. 저희 영어 조합법인은 어류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어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스마트 양식에 대한 방법을 농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 스마트 양식을 이용한 유기수산물을 생산을 해서 ASC 인증이나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 어류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양식장까지 거의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상황을 CCTV 카메라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르신 환경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이 사료를 자동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동자료 급이기이고 급이기에 저희가 여기서 신호를 내리게 되면 이 급이기가 자동적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사료를 급이하게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 자동 급이기를 통해서 사료량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센서들을 통해서 저희가 용도나 pH, DO 그런 환경 정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빅데이터화하고 있고 그런 빅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AI 시스템 스마트 양식까지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블루오션 영어 조합 범인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앞으로의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을 유심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